나는 어떤 법으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욕심의 법대로만 살고 계시다. 그러면 고등 침팬지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난 고등 침팬지로 남기로 했다. 이거 훌륭한 선택이에요. 왜 하늘이 낼 때 사람만 냈나요? 모기도 냈어요. 모기가 모기답게 사는 게 뭐 잽니까? 그렇죠? 개가 개답게 사는 게 잽니까? 원숭이가 원숭이답게 사는 게 잽니까? 고등 침팬지가 고등 침팬지답게 사는 게 잽니까?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인간한테는요. 신성한 존재도 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 일부는 신성을 깨닫고 신성한 존재가 됐어요. 일부는요. 더 많은 일부도 아니죠. 다수가 고등 침팬지로 살고 있어요. 왜? 이게 편하니까요. 아니 태어나서 내 욕망대로 살아보면 딱 이 모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다 동물들 다 각계각층에서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안 분지족하고. 왜 인간만 그렇게 못 견뎌서 더 나은 길 없나 더 나은 길 없나. 고등 침팬지가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더 좋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신성이 더 드러나 있다 보니까 자꾸 후회가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더 완벽한 게 있는 것 같고 더 옳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스트레스 받는 고등 침팬지가 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도 동물들보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괴롭게 해놓은 것도 하늘이 아마 괴롭지 벗어날 길이 하나 있어 신성한 존재가 된, 신성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느껴지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인간은요 하늘이 선택권을 줘서 나는 고등 침팬지답게 살고 싶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혈육의 자녀로 충실히 살고 싶다. 사는 거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앞으로 신성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이 허락한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든 중생은 성불하게 돼 있어. 그거 오바입니다.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보살들이 노력하면 더 꼬드겨낼 수도 있어.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명한 얘기를 해야지 모든 존재들은 성불하게 되어 있어. 아니요. 그랬으면요.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참나 알고 신성하게 살고 있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참나 모르고 사셨을까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금 인류, 우리가 아는 역사만 해도 뭐, 뭐, 만 년, 몇 천 년 흘렀는데 왜 우린 계속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 이게 맞으니까요. 고등 침팬지답게 살고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요. 그렇게 힘든 게 고등 침팬지답게 사는 거예요. 사자는 편하실 것 같으세요? 사냥 나가지 않으면 굶어요. 사냥 한 번 하기가 쉽습니까? 남의 생명 잡기가? 사자들도 괴롭습니다. 사냥 한 번 뛰려면 고생해서 하나 겨우 잡아놓으면 하인 애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치욕이죠. 사자도 사냥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쫙 내면에서. 이건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답이 없으면. 고등 침팬지도 지금 답답하시죠? 더 다른 연구 안 하시면 다른 변수 없으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고등 침팬지도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잘해 보려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러게 살다가 죽는 게 고등 침팬지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성인들이, 철인들이, 불보살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길이 하나 있다고. 참나 찾는 수밖에 없다고. 다른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고등 침팬지 꼼수로 아무리 답을 내봤자 딱 고등 침팬지다운 답밖에 안 나옵니다. 머리가 좋건 나쁘건. 느끼시지 않으세요? 사회를 살고 우리가 살아보면 머리 좋네 하면 또 이상한 또 있어요. 어둠이 다 있어요. 머리 좋으면 또 이게 문제고. 성격이 좋으면 저게 문제고. 다 안 좋습니다. 그냥 그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중에 내가 제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만한 거 찾는 거.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 찾는 것 뿐이지 양해 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자기 양해 안 차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양해 차세요?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동거인이죠. 거울 볼 때마다 참 너도 왜 이렇게 생겼니 하면서. 꼬라지는 또 왜 이렇고. 너 또 지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지. 개발하려는 건 또 싫어하고. 애고가 다 그러죠. 이게 직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몰라 괜찮아 를 그냥 여러분 도피용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몰라 괜찮아 해서 나 자신도 내려놓고 제삼자의 눈으로 보면요. 리얼하게 보입니다. 나 자신이 남처럼. 그걸 쭉 보고 있으면 종특이 보여요. 고등 챔피언지는 딱 어떤 존재구나. 늘 참회하고 후회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바로 눈 뒤집히고 이게 그냥 전혀 믿을 수도 없는. 지금 이 얘기 듣고 오늘 막 은혜 받고 고상한 생각만 하시잖아요. 가다가 뭔 짓 할지 모릅니다. 저부터요. 이게 고등 심펜치예요. 고등 챔피언지는 딱ắc한 생각만 하시잖아요. 고등 챔피언지는 딱딱하고 가г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